우리는 커피의 맛과 향을 지키기 위해 로스터와 바리스타들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커피인들에게 어떻게 더 맛있고 좋은 향의 커피를 만들까라는 고민이 있다면 소프트팩은 커피의 좋은 맛과 향을 고객에게까지 이어지는 방법을 고민하며 더 나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패키지가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피 문화와 함께하는 소프트팩은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이블폰은 고객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패키지 맛과 향을 지킬 수 있는 패키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패키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커피를 위한 최선의 기술 이제 그 고민의 해답을 소프트팩이 제시합니다 우리는 남다른 생각과 노력을 더해 보다 독보적인 결과물을 선보였습니다 소프트팩의 아로마 밸브는 자체 보유한 특허 기술로 외부 산소 유입을 차단하고 CO2를 배출하되 커피의 향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밸브부터 생분해 소재 밸브까지 다양한 밸브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제가 쉽게 재활용되지만 산소, 수증기 차단성과 강도가 우수하며 제품의 신선도를 지키면서도 편리하게 재활용되는 유니소재 커피 패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프트팩 에코 프렌들리 코팅 솔루션은 천연물질에서 유래된 친환경 코팅액으로 생분해 및 재활용이 가능한 조미 포장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프트팩의 독자적인 혁신, 커피룸은 알루미늄 없이도 우수한 산소, 수증기 차단성을 갖는 친환경 생분해 커피 패키지입니다 특히 커피룸 2.1은 우수한 차단성을 나타내어 원두의 신선도 유지에 탁월합니다 1.0에서부터 2.1까지 일반 토양에서 2년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 되는 커피룸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10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고객의 맛과 향을 지키는 동시에 친환경 패키지를 제공하여 글로벌 넘버원 커피 패키징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특별한 커피를 향한 당신의 노력은 곧 세상의 하나뿐인 브랜드입니다 소프트팩은 커피인의 행복을 위해 협동 로봇부터 다품종 소량 생산과 최첨단 기술과 융합된 디자인 컨설팅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비전 머신,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하여 커피의 맛과 향을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커피 컴퍼니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까지 늘 함께 돕고 성장하여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완성하는 에이블4 다가올 10년의 미래와 커피의 맛과 향을 지키는 우리의 사명을 담습니다 넘버원 커피 패키징 컴퍼니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자연을 지킵니다 소프트팩 아이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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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요